나를 바꾸는 백일 백일 동안 정성어진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백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백일 50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성찰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 운명의 별이 있다 요한 크리스토프의 얘기입니다 성찰은 자기가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을 뜻합니다 성찰은 이렇듯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찰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부산이 움직이던 잡념들이 가라앉는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와 마주한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상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해되는 것 그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경험은 없습니다 성찰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성찰이란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말, 생각, 행동을 바르게 본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시선은 늘 밖을 향해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찰은 그 시선을 나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년을 살더라도 지혜와 자기 통제가 없다면 지혜로우며 성찰하는 단 하루의 삶이 더 나으리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이죠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 성찰이라 합니다 나의 말, 생각, 행동 즉 신구의를 늘 살피고 닦는 수행이 곧 성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회와 지혜입니다 알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과 다른 일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회이며 앞으로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기적인 욕심과 집착, 어리석음으로 업을 짓고 살고 있죠 그 업들이 쌓여 본래의 본성인 불성을 여실하게 볼 수 없도록 맞는 것입니다 성찰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수행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이죠 살피고 참회하고 지혜롭게 살다 보면 어느새 거울을 덮는 때가 하나, 둘 벗겨져서 그 거울은 본래의 나를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50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